기본 작업에 그림 복사 붙여넣기, 연결할 붙여넣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는 이론 폴더에 가셔서 기본 작업 다시 7번 그림 복사라는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을 실습하기 위해서 그림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을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H21부터 I2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림 복사를 이용해서 B2셀에 붙여넣고자 합니다.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림 복사하셔도 되고요. 우선 먼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홈에 가셔서 복사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붙여넣을 위치는 B2셀에 붙여넣으실, B2셀 맞죠? B2셀에 붙여넣을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붙여넣기에 가시면 목록 단추 누르셔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으로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그림 선택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B18셀 부터 F19셀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선택한 영역을 복사한 후에 저희는 F2셀에다가 붙여넣는데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겠습니다 라고 기타 붙여넣기 옵션의 그림을 선택합니다. 다음 다시 한번 D12부터 L16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복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B6셀 정도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그림을 선택하시면 복사한 내용을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형식만 그림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림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출제 이용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양식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일시부터 A2부터 P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복사 누릅니다. A15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에 기타 붙여넣기 에 그림을 선택하구요. 다시 결제란에 해당한 영역 C6부터 범위 지정하셔서 F7까지 복사 그 다음 붙여넣을 위치는 D15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에 기타 붙여넣기 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G10부터 J13을 선택하시고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붙여넣을 위치는 A19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선택하셔서 붙여넣기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제시된 작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으신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제위형 3번 시트 클릭하시고 출제위형 3번을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림 3번 시트에 H16부터 L17 영역을 선택한 다음 복사한 다음 홈에 가셔서 복사 그 다음 D4셀을 선택하되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으실 때는 붙여넣기 에 가셔서요. 우리 기타 붙여넣기 옵션의 세 번째가 그림이었잖아요. 이 그림은 데이터가 수정돼도 바뀌지 않아요. 연결된 그림은요. 데이터가 수정되면 그림도 같이 수정이 되거든요. 연결된 그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이 두 번째 예제에서요. 이 담당이라는 글자를 음 담당 뭐 대리라고 바꿔볼까요? 대리라고 수정하면 그림으로 붙여넣은 데이터는 그냥 계속 담당으로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데요. 연결된 그림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게다가 담당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연결된 그림은 그림이지만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는 만큼 같이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다시 개로 바꿔볼게요. 그림 3에 가셔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개장? 이렇게 뭐 직급을 써보시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그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림 복사 기능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